솔로랜드, 미 앤 텔! 이번 시간은 저희 네 번째 미니앨범 Fun to the World를 마음껏 자랑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멤버가 자신있게 소개해볼까요? 네, 주희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이거 Fun to the World요? 네, 앨범을 그러면 옆에서 제인이가 들어주시고 자신있게 소개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Fun to the World는 이렇게 또 표지 앞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Fun to the World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그거예요. 네, 비행기 보이시죠?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저희가 어디든 떠납니다. 어머! 떠나서 이게 뭐죠? 스티커! 스티커를 왜 들어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 어머! 저예요! 대박! 이거 내가 갖겠어. 알고 지목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뭐야? 속상해. 어머! 이렇게 이쁜 사진들이 왜 해요? 포즈 한번 해주세요. 이거 언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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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 해주세요. 없어요. 이거 저희 Fun to the World는 이렇게 저희의 예쁜 사진들이 담겨있고요. 그리고 또 이 뜻에 맞게 저희가 많은 나라로 여행? 여행은 아니고 공연을 갈 예정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저희의 드림을 담은 저희 MLB잖아요. 드림. 드림. 네. 그래서 이렇게 Fun to the World 소개 끝이었습니다. 네. 잘한다. 앨범 소개 멋지게 잘해주신 주이시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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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킬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